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후급등주의 안전한 매매 급소자리를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이데일리용 급등 매매 전문가입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화장품주 관련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날에 우리나라의 화장품 화면은 대중국을 향한 소비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 몇 년 전에도 화장품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을 상승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전에는 150개국에 수출하던 화장품주들이 최근에는 163개국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K-뷰티가 과거에는 중국 소비주로 각광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인구가 14억을 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을 많이 애용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난 날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서 K-콘텐츠 바람을 타고 북미와 중남미 그리고 중앙아시아, 유럽까지도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아마존에 한국 화장품들이 판매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프랑스 제품을 누르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단차 관객을 시작한 이후로 8월에는 한국을 오간 항공 노선 이용객 수가 9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항공업계에서는 올해 29일부터 다음 달 6일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를 대비해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항공편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오늘 19강인데 19강에서도 화장품 관련 주에 대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럼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재 하단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 매매하고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링크를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1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9강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지난 강의 시간에 보면 초급등주 패턴에는 11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적으로 처음에 풍선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초급등 상승 3단계 기법 그런 종목으로 상승을 1차적으로 한 종목들도 차후에 보면 다른 패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하나하나 잘 숙지를 하시면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전에 보면 오늘은 바닥 탈출 기법하고 또다시 풍선 기법 그리고 초급등 상승 3단계 기법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초급등 상승 3단계 종목에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전체 2,600개 종목 중에 상한가 간 종목이 한 5, 6 종목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바로 초급등 상승 3단계로 간 종목들이 다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급등 상승 3단계를 많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 최근에 5G를 넘어서 6G를 지금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시장에 우리나라 5 관련주들이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이 바닥 탈출 기법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제 강의를 들으시고 많이 접목을 하셨던 분들은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1선을 기준으로 모든 이평선들이 역배열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오일 솔루션이라든가 여러 5G 관련주들이 이 121선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5G 관련주들은 바닥 탈출 기법으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5G 관련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오프닝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관련주들을 한번 다시 볼 텐데 초급등주 풍선 기법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기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이 모양 블린저 밴드가 이렇게 1차적으로 상승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상승한 모습 그리고 이렇게 풍선 모양을 블린저 밴드가 그렸다는 얘기는 여기서 1차 상승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1차 급등이 있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을 보이고 풍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 여기서부터 2차 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풍선 기법이잖아요. 그럼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연두색으로 된 모습을 잘 각인을 시켜두세요. 한번 화면을 넘겨볼게요. AVCNC 화장품 관련주죠.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이 9월이니까 8월에 이 종목이 대량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이런 커다란 풍선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AVCNC가 이런 커다란 풍선 모습을 그리면서 8월 중순쯤에, 8월 둘째쯤에 1차적인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면서 누군가는 이 종목을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자기가 2차 상승을 하기 쉬운 자리 풍선 통로 상단까지 끌고 왔죠. 거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화장품 관련주 AVCNC를 8500원에 매수를 하고 계셨다면 하단에 내려오지 않죠. 하단에 내려오지 않고 상단에 머물려 있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풍선 기법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한 2주 동안 55%라는 놀라운 수익을 줄 수 있었던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 기법은 여러분들이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초보자도 할 수 있는 11가지 패턴 매매 기법 중에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기법이 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기간 조정을 할 때 1차 급등 시에는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만 해두고 통로 상단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자. 통로 상단은 제가 1강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상단에 있으니까 상수도관 하단에 있으면 하수도관 아주 그냥 접근하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상수도관, 하수도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상수도관에 있는 물은 아리수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물 그러면 매수가 가능한 구간 하수도관에 있는 하단에 있는 하수도관 캔들이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먹을 수 없는 물 그러니까 매수하시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자리다. 코 구간이다. 그래서 항상 풍선 기법으로 접근하실 때는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에 동참하시면 AVCNC처럼 이렇게 수익을 바로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화장품 좀 한번 볼까요? VT. VT예요. VT도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자고요. 그럼 급등매매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1강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풍선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했다고 봤을 때 이거는 7월에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7월에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럼 저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저 종목을 바로 투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언제든 반드시 2차 상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런 커다란 풍선 모습을 그렸죠? 7월에 이미 매집을 해놓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8월에 보면 급등매매 전문가가 통로 상단에 오면 매수를 해도 상수도관이 돼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고 하는데 8월에 보면 캔들이 위치가 하단에서 계속 멈춰져 있잖아요. 하단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지우고 보면 여기서 커다란 풍선 모양이 있고 그러니까 7월에 VT라는 화장품 종목은 세력들이 이미 7월에 매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7월에. 그런데 8월에 풍선 통로 자리가 나오는데 상단에 안착하는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단에서 캔들이 위치가 형성이 돼 있더라. 2주 동안에. 그러면 이런 종목은 8월에 매수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매수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랬던 종목이 9월로 접어들면서 9월로 접어들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지금 하단보다는 캔들이 상단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9,900원인데 거기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VT라는 종목은 풍선 기법 9월 초부터 상단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종목이 9,900원 자리가 여기였는데 이게 8월이죠? 한 달씩 땡겨졌는데 이게 9월이고 장장 40일 동안에 9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5일선이 한 번도 꺾이지 않으면서 오늘도 약 10%라는 상승을 했는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정의를 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커다란 풍선 모양이 보이시죠? 이런 풍선 기법으로 매수한 종목은 여기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추세 상승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시총이 높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3만 원짜리가 9만 원 가고 200% 상승하고 했던 그 비법은 바로 세력들이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고 매수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이패밀리 SC 화장품 줄을 보자고요. 이 종목은 9월이니까 8월에 거래량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커다란 풍선 모습을 만들어놨다가 그런데 지금 9월에 들어왔면서 통로 상단에서 캔들이 계속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찰을 하시라고 제가 가져왔는데 상단에서 오늘 지수가 안 좋으니까 전일 10% 갔다가 오늘 약 5%인가 4% 늘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통로 상단에서 캔들이 중심선을 이탈을 안 하고 계속 유지를 해간다면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추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화장품이죠. 이름 그 자체 나는 화장품이라고 화장품 제조회사라고 이름이 써 있는데 이 종목은 그 전에 18강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상가 2번을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상승을 하면 큰 폭이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모습을 보였던, 설명을 소개해 드렸던 한국 화장품이 지난 화요일이 언제죠? 지난 화요일이 여기 중심선 하단에 있었는데 지금은 중심선 상단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하단에 지금 안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 한국 화장품 관련주도 풍선 기법으로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하셔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시점에 매수를 하시면 아니면 여기서 상단에서 계속 모아가다 보면 거래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잉글르드랩이죠. 역시 화장품 관련주인데 중국 법인으로 속해 있는 회사죠. 우리나라 화장품이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북미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북미 쪽에서도 이 종목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서프라이즈 이렇게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앞전에 제가 9천 원에 한번 매수 자리를 잡아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풍선 기법으로 매수 자리를 잡아드렸고 지금 9천 원부터 약 40% 상승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전에 풍선 기법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잘 안 보이는데 초급등 상승 3단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8월에 거래량이 들어온 시점에 이런 매집사안의 모습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 매집사안을 한번 누르고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매집사안이 보일 때 1단계. 그리고 거래량이 저 매집사안의 어떤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가 2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3단계 우상향의 모습.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상향이 어떻게 나왔는지 5일선을 한번 보세요. 이제 다 지우고 여기서부터 우상향이 바로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실적주다 보니까 아주 실적주답게 조정과 상승과 조정을 같이 보이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5일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청색선이 5일선인데 잘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의 급등매매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변곡점 기법. 보세요. 5일선하고 11선이 이격도를 완전히 좁혀놓은 상태에서 거래량 발생. 2, 3일 동안에 약 10%에서 15%씩 상승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5일선하고 11선을 완전히 이격도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3, 4일 만에 약 15%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잉글우드랩 스타일은 계속 이런 변곡점 5일선과 11선의 이격도를 좁혀놓는 구간 거기서 매수하면 매수 급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글우드랩은 그런 식으로 아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급등 상승 3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누군가 1차 상승을 시켜요. 1차 매집을 하죠. 그러면서 한번 급격히 상승을 했다가 누군가 수익 실현을 하니까 수익 실현을 하니까 조종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집산의 모습이 보이는데 저 산을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거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집산하고의 어떤 키 높이를 이렇게 맞춰놨을 때 거기서 늘리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기는 누군가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차트를 좀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정고쯤에서는 일단 팔고 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많다. 그렇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저기서 매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매도세가 강하다. 그렇죠?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세력들이 이 안에 있는 매물대하고 저기서 매도를 하는 매도세를 다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보통 주가가 더 이상 상승을 안 하고 여기서 빠 하락하면 보통 우리는 쌍봉이라고 그러잖아요. M자형 쌍봉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 자리는 굉장히 안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3단계, 2단계까지 만족을 한 상태에서 3단계, 여기서 오히려 우상향의 모습이 나온다면 나온다면 이 종목은 매집을 완벽하게 하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등 상승 3단계라고 표현을 했고요. 한번 보자고요. 초급등 상승 3단계.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정고점에서 한번 눌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다음 날 거기에 안착하는 우상향 패턴이 나왔을 때 초급등 상승 3단계를 만족을 했다고 보고 이 종목을 이 부분에서 매집을 한다면 매수에 동참을 하신다면 급격한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풍선 기법은 오히려 주링이라든가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도 하기 쉬운 기법이지만 이런 초급등 상승 3단계는 스킬을 많이 쌓으신 다음에 학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알테오젠바이오 한번 볼까요? 지난 강의 시간에 18강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이 종목이 7월에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7월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쭉 하락을 시키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락이 하락이 아니에요. 거짓목 거래량이 발생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약 두 달이나 보였죠? 기간 조정을 약 두 달이나 보였어요. 최근에 저렇게 급격히 상승하고 여기서 풍선 기법으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을 두 달씩이나 보이면서 충분한 매집을 하면서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어떤 이슈, 재료 또는 공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계속 기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기간 조정을 하다가 이 산을 돌파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이 산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난주 월요일 날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누군가 매집을 했는데 커다란 산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산이 발생된 게 1단계. 누군가는 매집을 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기간 조정이. 그러면서 이 저 산을 돌파하기 위한 거래량이 발생한 게 2단계인데 지난 월요일 날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난 18강에 화요일 날 강의를 할 때 3단계까지 만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다음 날 우상향이 나왔다. 그러면 이 재료가 마일스톤. 마일스톤이 수 좋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다. 이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일스톤이 수 좋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 중에 그런 종목이 있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 이런 종목들이 아닌 이상 그런 종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초급증 상승 3단계를 만족을 했다고 하는데 6만 원에. 그러면 지난 화요일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급등매매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시고 이 종목을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시초가에라도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오늘 10% 갔죠? 오늘 10% 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3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한 알테오젠이 지난 8일 동안에 은봉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봉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추세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을 지난 강의 시간에 만약에 제 강의를 듣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계속 추석 이후까지라도 계속 한번 잘 들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롯데 손해보험이죠? 롯데 손해보험을 한번 보자고요. 최근에 손해보험 생명, 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생명보험회사들이 굉장히 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롯데 손해보험이 어떤 차트를 만들었나 보세요. 오늘까지 2연상을 갔는데 2연상을 가기 전에 과연 이 종목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2연상을 가게 된 세력들이 과연 이 종목을 언제 매집을 했기 때문에 2연상을 보낼 수가 있었을까? 한번 잘 보세요. 이 종목이 8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지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지점이 바로 이 자리예요. 한 8월 셋째 주 정도 되죠? 8월 셋째 주 정도 되는데 그 자리를 앞전으로 따져보면 이미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매집을 하고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조정을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뭘 발생시키죠? 이런 캔들이 산의 모습을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주가를 이런 매집산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게 1단계. 이게 1단계예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보면 이 앞전의 거래량을 완전히 휘어갚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2단계인데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가 바로 2단계인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이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맞춰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고점을 굳이 돌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종목은. 왜냐하면 이 높대 손해보험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이미 여기서 매집을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올리면서 단타, 단기 세력들, 정고점을 돌파하면 수익이 나는 3, 4% 수익 내는 단기 세력들까지 끌고 갈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매집산이 앞에서 그 라인에 붙여놓으면서 대량 거래량만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마지막 매수죠. 마지막 매수를 한 다음에 결국은 그 다음 날, 이번 주 월요일이 됐겠죠. 월요일에 만약에 우상향 패턴이 나왔다면 매수에 동참해도 되는데 바로 이 앞전에 매집을 굉장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매집을 굉장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 현상을 보낼 수가 있었죠. 오늘 오전에 작성한 자료를 해서 윗고리가 보이는데 오늘도 상한가 같죠. 그러면서 그 급수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이틀 만에 70%라는 놀라운 수익을 주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급등 상승 3단계 패턴. 좀 이따가 HTS에서도 상한가 간 종목을 하나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초급등 상승 3단계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도 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니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급등매매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눈에 잘 익혀두시거나 숙지를 하신 다음에 한번 염숲 삼아 한두 주라도 매매를 해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무브넥스죠.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 종목 역시 8월에 7월 말부터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7월 말부터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20%, 50% 보내는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단기에 외봉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는 30, 40% 수익이 나면 누군가는 익절을 한다는 거예요. 차후에 2차 상승을 시키는 세력들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7월 말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런 조정을 보일 때 여러분들이 행동을 취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이런 매집산이 있을 때 1단계 관심 종목 편입. 그렇죠? 관심 종목 편입이죠. 그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놨는데 어느 날 이 산을 돌파하기 위해서 9월에 접어들어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가 2단계. 그리고 그다음 날 우상향 패턴이 나오면 3단계 만족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상향 패턴 3단계 만족. 그런데 윗고리를 맞은 거는 이 앞에 매물대가 아직 있기 때문에 윗고리가 나왔는데 이 패턴 자체로 보면 매집산이 있고 거래량이 발생했고 우상향 패턴까지 나왔기 때문에 초급등 상승 3단계를 만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을 5,900원 이날 종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지금 약 3, 4일 동안에 몇 프로죠? 약 2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종가만 보더라도 이 엄청난 사상 최고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종목은 아마 다음 주까지도 추세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계속 한번 모니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실건설 같은 경우는 정책주인데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이 오전장까지는 3단계를 만족을 해놨어요. 오전장까지는 3단계를 만족을 해놨는데 여기 매집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단계를 만족을 하고 1단계, 2단계를 만족하고 오늘 오전까지는 3단계를 만족한 상태였는데 종가를 보니까 오늘 장도 안 좋으니까 살짝 은봉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은봉으로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전일 종가를 돌파하는 이런 양봉 캔들이 나온다면 여기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런 포지션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한번 계속 관찰을 하시면서 추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HTS 강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TS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지난 강의 시간에 이어서 계속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아무튼 저와 함께하는 무료 노란톡방이 있으니까 잠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하단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에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이 급등매매하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링크가 전송해서 나가고요. 그걸로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 오늘 시왕 그 전날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지 이런 종목들 어떤 테마의 섹터들이 급등을 했는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차트로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강의 시간에 이어 방금 설명을 드렸던 칠판 강의에 이어서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은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인데요. 클리오 같은 경우는 지난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지난 강의 시간에 클리오를 설명을 드리면서 8월에 이미 8월에 이미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매집산을 만들어놨다. 그렇죠? 8월에 매집산만 만들어놓은 종목이에요. 클리오라는 종목은 대단해요, 세력들이. 왜냐하면 8월에 한 일은 그냥 매집산만 만들어놓고 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보내지 않았죠? 그러면서 9월에 접어들면서 매집산을 돌파하려는 둘째 날부터 9월에 들어왔죠, 거래량이. 그러면서 2단계를 만족을 했다. 매집산이 1단계고 9월에 거래량이 들어온 게 2단계. 그러면서 우상향 패턱까지 완전히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린 게 클리오는 매집이 완전히 끝난 것 같다. 왜냐하면 초급 중 3단계를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화요일과 차트를 한번 다시 들려볼까요? 지난 화요일이 언제냐면 이날이죠? 이날이에요. 2만 5천 원의 종가가 끝나는데 한 주 동안에 지수가 굉장히 많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하락한 것 같은데 잠깐 반등은 있었지만. 그러면 이 종목도 같이 이렇게 조정을 보여야지 자기 혼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세력이 매집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이게 화요일이고 그다음 날이 이제 수요일이죠? 이게 목요일, 금요일.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지껏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5일선과 11선을 이렇게 계속 이격도를 완전히 좁혀놨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좁혀놨죠? 그러면서 이격도, 변곡점을 완전히 붙여놨다. 그러면 앞전에 클리오라는 종목을 누군가 매집한 어떤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어저께 8%, 8%라는 상승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변곡점 기법으로 접근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한번 볼까요? CNC 인터내셔널은 실적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화장품 회사잖아요. 그 종목이 앞전에는 초급층 상승 3단계로 노란색 음영, 이 자리 4만 7천 원 자리가 매수할 수 있었던 급소 자리가 있었다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바가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무슨 자리를 만들고 있죠? 보면 이런 커다란 풍선, 그렇죠?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풍선 기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최근에 지수가 별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화요일부터 상단에 안착시키려는 세력들이 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 날이 언제죠? 제가 강의 나가고 난 이후에 목요일날 6% 상승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2% 상승. 어쨌거나 지금 며칠 만에 약 10%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안 좋고 코스닥 지수가 121선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종목도 살짝 은봉이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 종목이 만약에 풍선 기법으로 가려면 결국은 풍선 기법으로 가려면 이 종목이 다음 달,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하고 중추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통로 상단에서 계속 꾸준한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추적을 해보시고요. 분노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이 분노라는 종목도 화장품 주중에 굉장히 실적이 계속 나고 있는 종목이죠. 실적이 나는 종목이고 지난 강의 시간에 풍선 기법으로 아마 한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풍선 기법으로 이런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고 통로 상단에 올라오는 거래량이 들어올 때 그때가 2,100원 정도였는데 거기서 만약에 매수를 하면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약 50% 상승을 했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최근에 전환사체 발행되는 물량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종에 들어갔었죠. 조종에 들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서 이런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면서 지난 일주일 내내는 하단에 있었는데 하단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어제, 어제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죠.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 상단에 안착하려는 모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본루가 계속 중심선 상단, 풍선 통로 중심선 상단이 약 2,500원에서 2,800원 사이인데 여기서 계속 캔들이 형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이 종목을 같이 매수에 동참하시면 이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들을 한번 입원해 볼까요? 포스코 그룹주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칠판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풍선기법, 이거 보이시죠? 풍선기법 뚱그러운 모습, 그렇죠? 오래전 일이라서 이게 5월 초인데 풍선기법 연두색 모양을 한번 삭제를 하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삭제를 하고 보면 3만 원 시절에 이런 커다란 풍선 모양을 그리고 통로 상단에 안착한 게 3만 원이잖아요. 그 종목이 거기서부터 2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과거 얘기고 여기서 이제 보세요.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풍선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7월 말부터 8월까지 한번 이런 모양을 그려놨었어요.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상단하고 하단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이후부터, 오늘 이후부터 계속 상단에 머물러 있는 포지션의 캔들이 계속 상단에 머물러 있는 횟수가 5일 이상이다. 그 얘기는 5일선이 이미 그 자리에 정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단에 캔들이 5일 이상 계속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난 강의 시간에 아예 추천을 했죠. 이날 8월 22일 화요일 날, 그러니까 지지난 강의 시간이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오늘 처음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접근하면 안 돼가 아니라 자리 포지션을 만들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수가 나왔죠? 지금 이 종목이 코스닥 상장사인데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나서 일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때가 늘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려 3만 원에 제가 강력히 매수해도 되는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약 보름 만에 1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을 왜 또 오늘 설명을 하려 하느냐. 그 얘기는 바로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100%나 상승을 했는데도 지금 통로 상단까지 끌고 왔죠? 지금 현재 오늘 종가 캔들이 위치는 중심선에 걸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거래량이 안 들어오죠? 만약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추석 전에라도 이 자리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 만약에 다시 한번 들어온다면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 들어오면서 상단에 안착하는 캔들이 모습이 만약에 보인다면 이 종목으로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잘 추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스코홀딩스 볼까요? 포스코홀딩스 역시 이 풍선기법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시총이 50조가 넘어가는 종목도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고 이런 거래량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그 당시가 40만 원인데 포스코홀딩스가 40만 원인데 76만 4천 원을 찍었지 않습니까? 약 9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종목이 다시 한번 포지션을 상승을 다시 한번 시키기 위한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중이죠?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중인데 좀 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설명 드린 것처럼 지금 상단과 하단을 계속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단과 하단을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최근 장세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주가가 최소한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거나 아니면 상승의 흐름이 있다면 여기서 바로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고 최근 지금부터라도 5일 이상 상단에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온다면 슈팅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한번 추적을 해보시고요. 초급등 상승 3단계 기법으로 설명을 드렸던 그 종목을 한번 볼까요? 초급등 상승 3단계의 기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머큐리인데요. 최근에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거래량 말고 두 번째 거래량 나온 포지션을 한번 잘 보세요. 머큐리라는 종목이 두 번째 거래량이 들어온 날이 9월 8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거래량으로 왔을 때는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 간 이후에 위에 메밀대가 많다 보니까 바닥 탈출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칠판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5G 관련주들은 지금 바닥 탈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날 상한가, 9월 1일 날 상한가 간 이후에 5일 동안, 4일 동안 조정을 보였잖아요. 121선을 돌파하면서, 그러면서 뭘 만들었죠? 바로 매집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매집산을 만들 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이런 산 모습을 그려놓고 계속 추적을 해놓으면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초급등 상승 2단계까지 만족을 했잖아요. 그다음 날 우상향이 나오는가 보자. 우상향이 바로 나왔죠. 그러면 이 우상향이 나온 날이 9월 11일 월요일이에요. 그날 종가가 6,700원인데 이 날을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초급등 상승 3단계에 머클이 매수 급수였다는 거죠.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급수라는 거죠. 거기서 이런 급등이 나오더라는 거죠. 최근에 상승을 보면 6,700원짜리가 1만 원까지 한번 찍었었죠. 1만 380원까지 찍었는데 아직도 추세는 계속 상승 중에 있다. 우상향 중에 있다. 이 종목을 계속 한번 관심 있게 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던 종목이 아까 칠판 강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상가 2번 갔는데 오늘 굉장히 대단한 종목을 또 하나 봤어요. 유신이라는 종목이죠. 유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이 앞점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초급등 상승 3단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날 보면 9월 초부터 막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유신이라는 종목이 막 거래량이 들어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뭐라고 그랬죠? 이런 매집산을 그려놓는 거. 매집산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 종목에 편집해 놓는 거.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다음에 거래량이 또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들어온 거는 지난 목요일이었죠? 9월 14일, 목요일인데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다음 날 반드시 우상향 3단계, 우상향 3단계, 초급등 상승 3단계를 만족하려면 우상향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이날 시초가가 만약에 4만 1,050원 이상, 약 4만 2,000원에서 시작했으면 급등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종목인데 세력들이 이걸 누르죠? 시초가를 바로 우상향이 아닌 우하향에서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능이 높은 세력들이에요. 보세요. 시초가를 개파락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급등매매 전문가가 얘기했던 초급등 상승 3단계가 아니다. 그다음 날도 보세요. 그다음 날도 보면 2장계예요. 그러면 초급등 상승 3단계 2단계를 만족했던 종가가 얼마예요? 종가가 약 4만 1,000원인데 그러면 이 종목이 초급등 상승 3단계 우상향, 그러니까 초급등주로 가기 위한 초급등 상승 3단계 3단계를 만족하려면 이 라인을 여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2단계의 종가, 그렇죠? 2단계의 종가에다 걸어놓고 4만 1,000원을 돌파하는 만약에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이 종목은 급등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종목이 오전장에 4만 1,000원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급소는 4만 1,000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다이렉트로 상한가를 갔는데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한번 봐도 이 종목이 4만 1,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10시까지 모습이죠? 4만 1,000원 그리고 11시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12시 그리고 1시에 4만 1,000원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신을 오늘 매수할 수 있었던 시간대는 1시 때였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 종목은 초급등 상승 3단계를 만족을 하면서 상한가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굉장히 강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원 장관님께서 우크라이나하고 사우디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을 지금 많이 성사를 시키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대기업들, 총수들하고 10대 우리나라 대기업들, 총수들하고 다음 달에는 사우디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계속 진보적인 상황에 있는데 이 유신이라는 종목이 거기에 당당하게도 명함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초급등 상승 3단계를 만족한 유신이라는 종목이 그러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간다면 10월까지도 꾸준한 급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난 강의 시간에 계속 화장품 관련 주도를 설명을 드리면서 밥솥을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쿠쿠홀딩스인데 지난 화요일 날 이후로 조금 올라와 있긴 한데 세력들이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미 8월 말에 누군가는 매집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추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종목이 풍선 기법으로 가려면 풍선 기법으로 가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난 화요일까지는 풍선이 약 5분의 3 정도를 만들어놨다고 이제 그 포지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거짓 5분의 4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패턴이죠. 두 가지 기법이죠. 급등매매 기법 중에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이 종목은 이 쿠쿠홀딩스가 만드는 밥솥을 중국인들이 뭐 그냥 보따리로 이렇게 싸간다는 유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유수를 가지고 누군가 1차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려면 이 변곡점 자리 노란색 음행에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거래량이 발생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변곡점 기법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 매집산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매집산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1단계 매집산을 만들어놨는데 2단계 거래량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초급점 상승 3단계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보건대 이 종목은 이 풍선을 완성한 상태에서 완성한 상태에서 추석 전에라도 한번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쿠쿠홀딩스를 계속 관심 종목에 편집을 해놓으시고 계속 한번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에 제가 설명드린 기법들이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급등매매 전문가가 얘기한 매수 급소 잡는 방법은 대충 알 것 같다. 이런 시청자분들도 그럼 중요한 거는 뭐죠? 매수 급소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도 급소를 잡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추석 이후에라도 매도 급소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할 텐데요. 아무쪼록 다음 주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 추석이 있고요. 그 전에 화요일 날 한 번 강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이맘때 다시 한 번 강의를 20강을 하도록 하고요. 그때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 그러면 그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